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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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들어오자마자 하기 싫어졌어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리장타워 어 리장타워 글쎄요 하하하 재미가 있겠죠 친구랑 저렇게 하면 재밌어 오버워치는 오버워치는 늘 친구랑 하면은 재미가 있다 상대 한번 잡아볼까 어깨 한명 자르고 왔는데 겐지 어이 슬리퍼찰 그 다음에 왼쪽 넘어서 와우 오랜만에 해도 내 겐지는 내 잘됐는데 와우 나이스 와우 와우 야하하하 겐지 왜이렇게 잘되냐 이런 날이 있어가지고 오버워치를 못잡는거야 가끔씩 이렇게 잘하는 날 오면은 오버워치 뻥 오지게 차 어 뭐야 너무 아깝고 야 리퍼가 미쳐 날뛴다 우리팀이 약간 유지력이 좀 애매하네 살짝 대기좀 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야된다 이거 와 와 이걸? 자버린다고? 이거 큰일났다 아 이거 큰일났는데 야 다음판 이겨보자 다음판 이겨보자 야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여기서 김지현의 위도가 나온다면 나 왓 따 나의 위도 보여주지 나의 위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윟 예수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어 나아아아! 위도 바라킥! 야야... 나한테 너무 엄청난집중의 견제가 오는데 나이스 잡았어 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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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겟따피 파라 겟따피 아 까비 얘들아 이거 좀 집중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상대가 그래도 막 엄청난 실력의 고수준 아니야 컷 와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나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렉스의 힘 뭐든 영웅을 할 줄 아는 사람의 힘 아 야 봐봐 이 명중일 보이십니까 힐팩도 알아서 먹는 소년가장 보이십니까 오킹 오케이 궁 Ba이다. 잡구요 어 야 위도온 나왔다 3대 허허 무서운 자식이야 자희가 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ити 마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공원 안 써주고 와 나이스 나 왔다 다시 다시 나왔다 위도우 전파는 너무 나한테 어그러고 많이 끌렸었어 그랬기 때문에 위도우가 안 됐었던거야 일단 파라 자르고 갑니다 여러분들 파라 자르고 갑니다 여러분들 나이스아 와우 리퍼짤 애들아 리퍼짤 야 다 잘라졌다 진짜 어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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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궁 생겼죠 아 나 레킹벌이 다 민줄 알고 또 갈고 있었는데 병진이 형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알았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제 안되겠다 더이상 안될것 같다 둠으로 간다 아 많이 잘라줬는데 나 근데 진짜 이거 왜 우리가 못먹고 있는거지 나 나 다 둠 파 스 트 어? 자식이 말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요 와 둠피스트 미쳐 날뛰고 있고 맞습니까 이게 둠피스트 아아 야 메르시 잘랐다 그리고 매크리 딸피 만들었고 야 진짜 많이 잘라줬다 야 이거 이길수있다 야 딜 응 까지 왔다 어 이거 좀 긴장되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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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와 와아 야 나 안죽었냐 아 나 개딸피 진짜 아 나 개딸피 얘들아 아 나 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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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걸 이길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어 우어어 아amin이 짤랐다 애들아 메르시 짤랐어 난 peek 어떻게 한 maxim가능해 옛명은 자르고 간다 Kommentare 한 명 자르고 2명 자르고 3명 자르고 나이스! 와! 이걸 이기네 이걸 이겼다! 야 오버워치 재밌다 아까 초반에 오버워치 재미없다 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버워치 개재밌네 오버워치 개꿀재미네 오버워치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내가 못해서 재미가 없었던 거였네 갓겜이네 오버워치 어? 내가 칭찬 카드에 없네 오버워치 개만 게임 아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쓰 농담쓰 아 농담 아시는구나 그거 농담 아닐 수도 있습 아 농담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